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채널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는 앱이 있죠.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라는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관함이라는게 있죠. 보관함. 보관함을 터치합니다. 자 보관함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그러면은 내 동영상이 나오죠. 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길게 누르면 안돼요. 여기에 그러면 자기 자세에 올린 동영상이 쫙 나옵니다. 여기서 어느 동영상을 해도 터치해도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요. 근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프로필 사진을 바꿔 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물론 안나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광고를 닫아버리고 플레이도 중단시킵니다. 중단시키면 그러면은 여기에 자기의 채널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채널 이름. 저는 썩송랜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채널 이름이 나오겠죠. 이 채널 이름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툭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툭 터치합니다. 길게 누르면 안돼요.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제가 여기 잘 보시면은 썩송랜드라고 채널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 위에 이것은 옛날에 말하는 채널 아트 잖아요.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게 채널 아트고 이것이 현재 프로필 사진이죠. 프로필 사진. 다시 한 번. 다시 한. 여기에 현재 프로필 사진이죠. 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있죠. 이걸 딱 터치합니다. 톱니바퀴를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석송을 낸다는 것은 채널 이름이잖아요. 채널 이름도 여기도 연필을 터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서 터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채널이 프로필 사진이죠. 이 양쪽에 이렇게 길게 있는 이것이 채널 아트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채널 프로필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그 채널 프로필 사진 속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각형 조금 튀어나오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S펜으로 툭 칩니다. 길게 하면 안 돼요. 툭 치요. 툭 쳐 보겠습니다. 툭 쳤습니다. 툭 치면 이와 같이 사진 찍기가 나오고 내 사진에서 선택 이란 것이 나옵니다. 내 사진에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사진에서 선택을 툭 하면 이렇게 납니다.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을 선택할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위에 갤러리라고 있죠. 이 갤러리 이것을 투치합니다. 갤러리를 툭 투치합니다. 툭 투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기 자신이 뭐 여기서 고르면 되겠죠. 사진을 여기서 쭉 날짜별로 이렇게 있어요. 날짜별로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 사진을 골라서 투치해 보겠습니다. 툭 투치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사진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적당히 조절해서 사진의 이 사각형 있죠. 흰 사각형 속에서 적당히 맞춤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저 위에 저장이 있죠. 저장을 투치합니다. 저장을 투치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은 지금 아래쪽에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화면에 보세요.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러면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관함으로 다시 가서 내 동영상에서 제일 위에 사진을 투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광고가 지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광고 건너뛰기 하고 동영상을 스톱 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어 있죠.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연해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어요. 이렇게 자기 동영상을 유튜브라는 앱에서 자기가 올린 동영상에 가서 자기 채널 이름을 투치한다. 투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를 투치합니다. 툭 투치하고 그 다음에 최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 이것을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얀 사각형을 투치합니다. 툭 투치하면은 이렇게 네 사진에서 선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툭 투치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미리 작성한 프로필 사진을 투치합니다. 툭 투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적당히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딱 맞게 이렇게 조금 딱 맞게 이렇게 만듭니다. 가운데 정확히 오도록 이렇게 가운데 손을 눌러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저 위의 상단에 저장을 투치합니다. 저장을 툭 투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 위에 보세요.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밑에도 뜨고 위에 사진이 바뀌었죠.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마침 그럼 최사단에 보관함이라는게 있죠. 최사단에 오른쪽에 보관함 보관함을 투치합니다. 보관함을 투치한 후에 네 동영상에서 네 동영상을 투치하여 그 동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민을운render 눈치에 띄는